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말마다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많았습니다. 모처럼 오늘 오후부터 날이 개자 해안가에는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아 봄 기온을 즐겼습니다. 보도에 김철수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호미고제는 가벼운 옷차림을 한 나들이객들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상생의 손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이나 셀카를 찍는 것은 여행의 기본. 가족과 손을 잡고 해안 전망대를 거닐어 보고 2인승 자전거를 타고 광장을 달리기도 합니다. 모터보트가 빠르게 가르는 물살은 따사로운 햇살 탓인지 이제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공기도 너무 좋고 지금 저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거 상쾌함. 여러 동료들하고 같이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한적한 해안가에는 서핑을...